단태님 방송 보면 되게 단타 승률이 엄청 좋으신 것 같은데 아침에 어떻게 단타 하시는 노하우 같은 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아침 일찍 단타를 하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매수세와 매도세를 비교를 하는데 양봉 캔들은 뭐예요? 양봉 캔들은 매수세의 힘을 나타내는 거고 이 은봉 캔들은 매도세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했을 때 양봉과 은봉의 크기를 비교하면 여러분이 쉽게 시장을 이긴 종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은봉이 하나 떴어요. 매도세가 강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강해요? 매수가 훨씬 강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매수세가 강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오븐봉이 한 이 정도 돼요. 누가 강해요? 매수세가 강한 거죠.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가 또 이렇게 증거를 또 뚫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매수세가 강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아침에 은봉보다 갑작스럽게 잡아먹는 양봉이 나옵니다. 이 양봉에서는 보통 거래량이 터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실패를 합니다. 다시 이거를 이렇게 뚫어올리는 이런 것도 있어요. 단타를 치려면 오늘 우상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양봉이 출현하는 걸 보고 타점을 잡고 들어가면 돼요. 손질라인은 어디냐면 이 양봉의 시가들을 다 손질로 잡으면 돼요. 이 양봉이 예를 들어서 쿠데타라고 치면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장군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쿠데타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 장군이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이 시가를 만약에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시 매도세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가장 기본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점을 잡는다기보다는 아 이 종목이 시장을 이기고 있구나. 아침에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양봉의 흐름과 은봉의 흐름을 비교해서 양봉이 은봉을 이기는 자리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캔들로만 나타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배우시려면 일목균형평의 기준선도 배우셔야 되고 볼링저밴드도 배우셔야 되고 파라볼릭도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봉상의 오일매물 돌파라는 이런 기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짧게 있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를 할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찾아서 시장을 이긴다는 것은 우상향한다는 거거든요.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아서 우상향에 묻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자리 잡아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버튼까지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성공하세요.